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20년 제4회 전기기사 기출문제요 과목은 제어과학 10문제고 자 제어과학 10문제 중에서 첫번째 1번부터 전달함수 GS가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15를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서 전달함수 주어졌어요 자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 직류이득이죠 직류이득 자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이 직류이득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게 직류란 것은 오메가 이꼴 오메가는 2파이 f고 직류일 때 주파수 f가 몇이죠 0이잖아요 아 요 직류이득 9라는 얘기는 문제에 주어진 S함수 즉 제2형함수를 갖다가 0을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류이득이니까 GS의 이득 크기는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이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10이었죠 근데 여기서 S함수가 뭐예요 복사함수죠 그러면 S함수란 것은 우리가 J오메가 함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J오메가를 갖다가 우리가 S를 치워놔자는 뜻이죠 제어과학에서 그럼 요식은 요식은 S 대신에 J오메가 제곱 플러스 3에 J오메가 플러스 2분의 10이고 자 문제에서 직류이기 되니까 오메가 즉 2파이 f를 0을 대입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을 대입하면 위에 분자는 10이고 얘가 0의 제곱이고 내가 3 곱하기 0이 되는 거고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2분의 10이 돼서 정답은 5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문제의 의도가 뭐냐 직류이득이 무슨 뜻이냐면 알면 즉 주파수가 0다 그 내용만 알면 아주 손쉽게 풀렸던 문제고 자 1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웠는데요 2번 문제는 조금 문제 자체 난이도도 좀 있는 편이고 이 문제 있는 그대로 풀었다가는 잘못하면 시험장에서 1, 2분 내에 풀리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약간의 요령도 있어야 돼 자 어쨌든 문제 상태 천행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천행렬 문제 좋은 보조행렬 A를 이용해서 천행렬을 구하자 그러면 천행렬을 구하는 과정은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SI-A 행렬식부터 먼저 구한다 SI-A 행렬이 무슨 뜻이냐면 S는 복수함수고 I는 단행렬이야 단행렬은 1, 0, 0, 1 크기가 1을 갖는 값을 갖는 행렬식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행렬은요 문제 주어진 보조행렬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S 곱하기 1, 마이너스 0이니까 첫 번째 행의 일렬은 뭐가 돼요? S가 돼 있고 그 다음에 S 곱하기 0이면 0이고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S 곱하기 0이면 0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S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S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행렬 계산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위에서 구했던 S, 마이너스 A 행렬의 뭐? 역행렬을 구한다 역행렬 그럼 위에 구한 이 S, 마이너스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역행렬,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크기를 말하는 거야 크기, 그럼 크기는요 S 곱하기 S 플러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즉 분모는 S에 S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정도의 행렬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행렬식의 크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행렬식 자체가 어떻게 되죠? 자 역행렬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위치를 바꿔내는 거죠 그러면 S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는 S가 되는 거고 자 이건 위치를 바꿔내는 거고 이쪽은요 대각선 이쪽은 부호를 바꿔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 1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역행렬 계산을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 이게 조금 혼동될 거야 그죠? 자 이번 기회에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자 이 식은 풀 수 있죠 S에다가 가로밖으로 S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S가 되는 거고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써놓는 거고요 그럼 S 플러스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이 식은 자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로 전개돼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곱해보면 S의 제곱 플러스 2S 1S 3S 플러스 2 똑같잖아요 분의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 플러스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있고 크기가 이렇게 있고 각 요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형태를 갖다가 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식은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 분의 S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요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 그 다음에 위에 1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요소는요 세 번째 요소는 마찬가지로 S 플러스 1 S 플러스 2 그 다음에 위에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요소는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의 위에가 S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천이 행렬은 뭐예요? 천이 행렬은 위에 수관 요 행렬식을 역라플러스 변환해야 돼 즉 파이티라고 하는 것은 위에 구하는 식을 갖다가 라플러스 역변환한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좀 까다롭다는 게 이 과정 자체도 아주 쉬운 편은 아니지만 얘를 또 역라플러스 변환을 해야 돼 그럼 역라플러스 변환을 하면 요거 갖다가 부문 전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조금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부문 전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S 플러스 1분의 A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B 이런 식으로 전개할 거란 말이야 A값하고 B값은 아직 못 찾죠 그죠? 이거 찾는 것도 과정이란 말이야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마찬가지로 A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가 되는 거고 이것도 전개될 테고 밑에도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S 플러스 1분의 A S 플러스 2분의 B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도요 마찬가지로 S 플러스 1분의 A S 플러스 2분의 B가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런 문제 푸는 연습하면서 이거 전부 다 A값 B값 A값 B값 찾으려면 이거 시간 이게 지금 여기 과정부터도 1, 2분 넘죠 그 상태에서 A값 B값을 다 구한다는 건 지금 몇 개 구해야 돼요 총 8개 구해줘야 돼 그러면 시간이 이 문제를 한 문제 풀자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15분 20분 걸린단 말이야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럼 이걸 다 구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쵸? 뭐냐면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잘 해보면 돼 자 그럼 가볼까요? 보기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보기를 봤더니 이 식에서 좀 약간 틀린 부분이 그쵸? 이거 얘가 플러스 T로 가느냐 마이너스 T로 가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하나만 플러스고 얘가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이게 답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야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간 차별적인 내용 좀 틀린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러면 얘보다는 이쪽이 가까운데 여기서는 이제 곤란해지는 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도 똑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똑같고 그 다음에 뒤에 이 앞에 상수도 2,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구분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요소 갖고는 구분하기 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 쪽 가볼게요 두 번째 요소 가면 얘도 얘가 플러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그리고 2, 3, 4번인데 아직도 구분이 안 되죠 어쨌든 보면은 요거 그쵸? 요거 요게 나올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세 번째 요소 볼까요? 세 번째 요소 이거 1번 뺄게 이제 세 번째 요소 보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고 그쵸? 눈에 띄는 게 요 앞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요소가